네 안녕하세요 이트랜드 구독자 여러분 염승환 부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부장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 2021년 오늘은 5월 29일이네요 토요일이니까 오늘 종목성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들이 좀 많은데 빠르게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더라고요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 BNC 부터 좀 해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좀 주가가 보시면 지금 한국 BNC가 많이 오른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2,600원 사셨다고요? 뭐 수익이 엄청나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주가 많이 오른 상태고 한국 BNC가 이게 더 맞습니다 미용 성향 의료 기기 만드는 회사고요 필러 뭐 이런 것들 하는 회사로 지금 나와 있고 아 근데 작년 3분, 작년 1분기는 아 작년 4분기는 적자가 났습니다 실적이 조금 안 좋아졌네요 그건 좀 아쉽고 이번에는 좀 실적이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한국 BNC가 주가는 되게 많이 오르기 놀랐어요 사업의 내용은 히알루론산, 콜라겐, 의료기기, 의약품 이런 거 하고 있고요 뭐 고령화 수혜주죠 대표적인 미용 성향 저는 이쪽 시장은 되게 좋게 봐요 계속 커집니다 이쪽 시장 사람은 또 당연히 누구나 외모에 관심이 많지만 나이가 들면 이게 피부 주름이 생기니까 더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은 더 커지고 이 회사는 히알루론산, 콜라겐, 보털리눔톡신 이걸 가공을 해서 이쪽과 관련된 성형 관련된 제품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주름 개선해주고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층에 주입되어 연조직 결손부위를 보충하거든요 일시적인 주름 개선 그죠? 그걸 주로 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네요 그리고 매출비중은 대부분이 있죠 화장품, 필러, 보톡신 그 다음 일반 수술용 제품도 좀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러하고 수술용 재료들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매출을 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출도 꽤 하는 것 같습니다 수출도 꽤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적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재무제표요 이건 1분기 말로만 지금 나와 있는데 3월 31일 현재 현재 기준으로 매출액은 60억 60억 정도 나왔고요 작년 1분기가 48억이니까 매출 성장했죠 그 다음에 매출원가도 증가를 했고 뭐 당연히 증가하겠죠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은 좀 비슷했습니다 한마디로 원가가 좀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매출액이 늘었는데 매출 총이익이 증가했다는 건 원가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드는데 뭐 인건비가 더 들었다던가 재료비가 더 들었을 수도 있죠 그랬던 것 같고 영업이익은 적자가 났네요 학자였다가 판관비가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응? 아니 무슨 판관비가 일십백 천만이시면 백만 천만억 83억이 나왔어요 잠깐만요 자 이거는 이제 어쨌든 뭐 다른 분들도 혹시 실적 보실 때 이런 식으로 보시라고 제가 좀 시간 걸려도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게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기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인건비도 급여도 좀 늘어났죠 뭐 급여는 늘 수 있죠 많이 늘어났고 어쨌든 좀 늘어났고 감가상각비가 많이 들어갔네요 아 비용이 이건 실제로 현금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감가상각비가 아마 공장 같은 거 증설했나 보죠 이게 여기서 천만, 십만, 백만, 천만억 한 2억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근데 뭐 2억이니까 그렇게 또 많다고 할 수도 없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한 2억 정도 늘어났고 아 연구개발비 이 개발비는 엄청 이게 경상연구개발비를 58억을 다 봤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한국 BNC 갖고 계신 분은 이제 요런 건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바로 전화를 하세요 회사에 이거 왜 여기서 이렇게 개발비가 많이 들어갔냐 R&D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톡스 같은 거 하잖아요 헬스케어는 원래 연구개발 많이 하는데 범위는 여기 있었네요 이거 아니었으면 그 흑자 났겠죠 사실은 이게 경상연구개발비가 원래 3억 밖에 안 했는데 갑자기 58억이 생겼습니다 저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제 한국 BNC는 그래서 좀 많이 잡혔는데 그게 뭐 그러니까 저걸 보면 우리가 비용이 증가한 게 저게 뭐 계속해서 저 정도 비용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너무 염려할 실적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한번 회사에 한번 전환해 보세요 왜 경상연구개발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냐 전환해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보유하시고 다만 좀 많이 올랐으니까 아무리 주가가 견조해도 7,000원은 깨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걸 깰 때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린케미칼이요 그린케미칼은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져있네요 12,000원까지 갔다가 최근에 좀 빠져있고 현재 실적은 되게 좋습니다 실적은 이번 분기에도 30억 찍었고 지금 시가 중에 2,900억이고 30억 3,40억 이게 싼 건 아니에요 기업의 버는 돈에 비해서는 화공약품, 유기화, 에톡시레이트 그린케미칼 잠깐만요 자본금 변동산 사업내용 정밀화학사업의 화학제품 계면활성제 석유화학기업이네요 유화제 원료, 페인트코팅제 원료 이런것들 2차전지 전의 지뢰도 들어갔고 다양한 화학제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 용어가 좀 어렵긴 한데 한번 읽어보세요 석유화학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제 등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 세제에 들어가는 원료를 만드는데 주가 올랐다가 좀 쉬고 있습니다 지금 돈도 잘 벌고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좀 주가가 싼건 아니에요 엄청 올랐잖아요 사실 그죠 주가 뭐 누가 봐도 엄청나게 오른 기업입니다 그리고 1년에 100억 버는데 지금 정도면 300억은 벌어야 돼요 1년에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비싼 것 같아요 지금 솔직히 본전 좀 물려계신데 한번 반등해주면 꼭 정리하세요 항상 이렇게 시세난 기업들은 되도록이면 사지 마세요 충분히 기다렸다 사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사신 것 같아요 그린케미칼도 조금 지금 기간 조정이니까 기다려 보셔야 되겠습니다 금오석에는 다시 25만원 까지 보시고요 거기서 정리 한번 해 보세요 왜냐면 너무 좋았는데 하반기에 꺾인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25만원 정도 까지 한번 열어놓으세요 거기서 좀 비중 줄여보시면 좋겠습니다 비중이 좀 많으세요 그 모습이 좋은 기업인데 너무 코로나 특수로 좋았죠 그동안 좋았는데 이제 그게 조금 꺾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우려감이 있어요 하반기에 그래 좀 빠지는 겁니다 근데 이미 그걸 반영해서 빠졌으니까 좀 가져가 보세요 나누어 오신 소재요 오늘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다고 24일날 잠깐만요 아 3자배정이요 3자배정으로 여기 보면은 이제 다른 회사한테 돈을 받고 금액이 얼마 안 돼요 20억입니다 20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상환우선조 3자배정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29,000원 지금 가격보다 비싸요 그래서 이거는 주가에는 큰 영향 안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는 캐피탈이네요 캐피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캐피탈 업체로부터 돈 받고 주식 주는 거잖아요 6만 주밖에 안 돼서 요거는 별금이 없습니다 호재는 아니고 그냥 아 그렇다 악재도 아니고 좀 중립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가져가세요 네 지금 나누신 소재는 바닷권 주가로 일단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페스도 하반기를 보고 사시면 돼요 하반기 제가 요새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하반기 보자고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지금은 그걸 보면서 살 자리인 거 같습니다 비중이 10%니까 조금 한 5% 정도만 더 들어가셔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네오팸 33,000원에 담으셨어요 예전에 아 그러셨군요 가져가 보세요 네오팸은 그 아토팜 그걸로 괜찮은데 주가도 너무 안 가가지고 뭔가 2% 약간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 여기 요기네요 39,000원에 여기서는 좀 약간 정 줄여 보세요 네 39,000원 정도 가면 절반 정도 이익실현도 좋을 거 같습니다 다오기술은 키움증권 최대 주주죠 다오기술은 네 그래서 되게 좋은 기업인데 좀 쉬고 있습니다 근데 좀 오를 때 사셨네요 항상 그렇지만 내려갈 때 사시고 26,000원에 사시면 딱 좋습니다 그냥 보유해 보세요 뭐 많이 올라서 좀 쉬는 것 뿐입니다 대우건설은 7,400원에 매수하셨어요 대우건설은 지금 그 이벤트로 가고 있어요 물론 너무 좋긴 한데 뭐 M&A도 있고 진짜 몇 년 만에 이렇게 주가 올랐거든요 원전 이벤트 매각 이슈 근데 보세요 주가가 1,2,3,4,5,6 여기 전고점 왔죠 당분간은 쉽니다 그래서 반만 파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왜냐하면 너무 급하게 왔어요 재료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절반만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계속 장기 투자하세요 꾸준해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아직 모릅니다 나머지는 계속 가져가시고 대화제약도 거의 바닥 찍었어요 아니요 손절하지 마시고 들고 가세요 한번 급등 나와서 15,000원 정도 가면 그때 정리를 해 나가세요 대안항공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유일하게 장기 투자 가능한 항공지예요 아니요 그냥 가져가세요 여기 쉽게 안 죽어요 알죠 더 늘리지 마시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대안항공 가져가세요 동국제강은 너무 많이 올랐고요 정말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걸 26,000원에 사셨는데 안 사셨어야 돼요 사실은 여기서 사신 거잖아요 이 꼭지 못 참고 사신 거 같은데 아니죠 여기 사는 거 매수를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생하고 계시고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 번져 놓으면 정리하세요 이제 말 부탁드리지만 이게 너무 급등했을 때 비쌀 때 안 사시는 게 좋아요 먹을 게 없죠 지금 고생만 하잖아요 후회되시죠 아 사지 말 걸 분명히 그 생각 지금 분명히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너무 늦었을 땐 그냥 보내주셔야 됩니다 올라올 때 본전에 정리 한번 해보시고 동양 EMP요 동양 EMP는 잠깐만요 아니 뭐 시총 대비 유동자산이 뭐 크다고 가는 건 아니에요 이 회사가 1년에 200억씩 벌고요 돈도 많고 영업이익도 괜찮고 실적 좋습니다 이게 충전기 만드는 회사죠 되게 좋은 기업이에요 근데 이번 이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충전기를 만드니까 문제는 그 스마트폰 어팡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전원 공급장치라든가 스마트폰 충전기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도 많고 천억이네 2,100억의 자산을 갖고 이 중에 337억이 현금성 자산 장기투자증권 이거 합치면 4천 그러니까 450억 그 다음에 부동산도 있고 현금성 자산 좀 많이 갖고 있는 그리고 부채는 별로 없어요 부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적 한번 볼까요 실적 자 보면 매출액은 늘었죠 1,200억 1,100억 늘었죠 근데 이 원가가 보니까 매출원가 많이 늘어났고요 매출총이익이 줄었어요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 나오고요 여기서 판관비 빼면 영업이 영업이익이 확 줄었죠 이쪽에서 약간의 문제가 그러니까 이 매출원가가 많이 좀 증가했다는 게 조금 그 다음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판관비는 어쨌든 줄었습니다 판관비는 매출이 그러니까 그 매출원가에 좀 비례해 가지고 판관비는 아니 그 판관비는 일단 조금 줄긴 줄었는데 그 점은 다행인데 매출원가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한 얼마죠 30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실적이 좀 안좋게 나온 거예요 보이시죠 실적 부진 때문에 주가가 좀 안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반영된 것 같고 중요한 건 어쨌든 자산가치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실적이에요 실적 실적 성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지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가는 좀 당분간 부진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섹터가 좋아지면 가요 저는 하반기는 좋게 봐요 그래서 가져가시고 더 사지 마시고 보유만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르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반기는 어쨌든 괜찮을 것 같아요 동훈하나텍도 스마트폰 섹터잖아요 중국 쪽에 비중이 중국이 안좋으니까 저거 난리가 난거죠 그래서 바닥은 찍었어요 만원에 사셨으면 여기 사신 거잖아요 이때 요거거 근데 여기서 중국 쇼크 나오고 막 이러면서 실적 곤두박질 치면서 급락 일단 바닥은 찍었어요 작년이 너무 올라갔죠 급등 뒤에 급락이 도사리고 있어요 더 사지면 안돼요 물타기 절대 하지 마시고 보유하셔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9,000원 까지 보세요 요 레벨에서 정리 일단 조금 하셔야 됩니다 이 기업이 작년에 너무 좋았던 기업이지만 중국에서 스마트폰 쪽이 잘 안나가니까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조정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동훈아 혜택은 이번에도 이번 분기에 실적도 좀 안좋았고요 적지 하나가 나왔어요 부채도 좀 많고 3분기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실적이 좋아지려면 요새 스마트폰 쪽이 안좋으니까 좀 시간은 좀 필요하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좀 버텨내셔야 될 것 같아요 하반기 스마트폰 섹터 회복 좀 기대하면서 조금 인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산 인프라코어는 지금 주가 좀 오늘도 되게 강하네요 인적분할이요? 잠깐만 두산 인프라코가 뭐 인적분할을 하나요? 회사 인적분할 아니고 합병하는 걸로 아는데 잠깐만 두산큐벡스 이 회사 잠깐만 이게 회사 분할합병하는 것 같은데 이건 합병분할 보고서 같고 잠시만요 두산 인프라코어 인적분할이라 잠깐만요 뭐 인적분할은 아닌데요 예 아 이게 제가 한번 이거 찾아 봤어요 분할 보고서가 나왔네요 예전에 요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6월 29일부터 매매거리가 정지됩니다 나온 걸로는 6월 29일날 매매거리 정지되고 7월 20일날 재개가 돼요 그리고 7월부터 이제 분할합병기일이고 이렇게 되는데 분할 이거 어떻게 분할이 되냐면 도산 인프라코어로 갖고 계신 분들은 두 개로 쪼개져요 그러니까 도산 인프라코어의 투자부분하고 영업부분 이 투자부분 있죠 요거는 도산중공업으로 합병이 되고요 요건 내가 그래요 현대중공업그룹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분할 비율이 그 전속영업부분이 31% 투자부분이 6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이거예요 백주 갖고 계시면 31주는 그 두산 인프라코어의 영업부분 있죠 굴삭기 이게 되는 거고 68 68주 정도는 69주라고 해야 되는데 69주는 그 투자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 두산 인프라코어 31주 있죠 네 백주라고 가정했을 때 이 영업부분은 현대중공업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건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분할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투자부분 있죠 68 69주 이거는 매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면 두산중공업으로 합병이 돼요 그러니까 두산중공업 주식을 받게 되면 아직 맞죠 네 두산중공업 주식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그게 싫으면 뭐 당연히 팔아야 되겠지만 난 이런 게 싫다 그러면 반대 청구를 하셔야 돼요 8224원에 사준대요 근데 지금 주가가 그걸 넘어섰으니까 당연히 팔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분할 관련해서는 6월 29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 달간 거래 정지되고 그 후로 영업 부분 영업 부분 영업 부분은 현대중공업 그룹으로 넘어가서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투자 부분은 두산중공업 신주로 바꿔서 받게 돼요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이 싫으면 그거는 파셔야 되겠죠 그때 가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 과정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좀 복잡하게 해 놨네요 아무튼 두산임브라코는 재근해 주가 어쨌든 많이 올랐습니다 8000 반대하면 매수청구를 하시면 돼요 근데 8200원에 사줘요 회사에서 반대하는 주주들한테 누가 여기다 팔아요 그죠 차라리 난 인적분할 싫으면 그냥 파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고민해 보세요 지금 파셔도 좋고 아니면은 뭐 분할합병 하고 나서 두 개로 쪼개집니다 아무튼 두산중공업 주식을 일부 갖게 되고 두산임브라코 주식 그대로 일부 갖게 되고 100주를 갖고 있으면 31주는 두산임브라 나머지 69주의 비율은 두산중공업 주식으로 바꿔간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게 싫으면 지금 파시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돼 있네요 이쪽 분을 한다고 두산중공업은 이익실험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두산중공업은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저 개인적으로 원전 테마로 가거든요 이익실험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을 때 파는 게 맞죠 원자력발전이 뭐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레인은 무상주하면 원래 호재입니다 근데 지금 주가는 바닥이니까 가져가시고요 슬쩍 좀 부진 때문에 잘 못 가는 거 같아요 무증은 호재지만 그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잘 안 먹히는 장세인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주가 부진하지만 가지고 가시고 무증도 꼭 받아보세요 네 롯데쇼핑은 제가 롯데쇼핑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참 어려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같은 이제 유통 주라면 교체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요 사실 롯데쇼핑도 많이 올라온 상태고 지금 주가도 최근에 오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현대백화점이나 이쪽으로 이동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롯데쇼핑도 지금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뭐 오르고 내리고 별 변동은 없을 거 같아요 근데 경쟁력상 현대백화점이 좀 백화점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현대백화점도 지금 못 갑니다 당분간은 못 가요 주가 많이 올라서 근데 이쪽이나 아니면 이마트도 괜찮죠 차라리 이마트가 지금은요 이마트 많이 빠졌잖아요 차라리 이마트로 바꿔 가지고 그러니까 이마트가 여기서는 부담되지만 지금 이제 14만 5천원이 바닥이거든요 여기는 부담 없어요 요 레벨에서 한번 교체맵을 한번 해 보세요 음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요즘 주직 투자 많이 어려우신가요?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종목 검색식을 활용해 보세요 종목 검색식 만들기가 어렵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베스트 종목 검색식을 선물해 드립니다 종목 검색식은 이벤트 신청 후 돌아오는 첫 화요일에 1회 지급해 드리고 HT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 검색식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베스트 마인앱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이벤트 코드 란에 Make it을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된 고객분들께 종목 검색식 뿐만 아니라 주식 상품권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나노텍요 퍼가 낮다고요? 그래요 좋은 회사 찾아보다가 퍼도 낮고 아 이게 보세요 작년에 되게 좋았죠 320억 저게 이제 계속 이어지느냐가 문제고 작년 4분기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실적 점프를 해버렸죠 작년 4분기에 왜 이렇게 실적이 좋았죠 뭐죠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평소보다 하여튼 작년 4분기에 잠시만요 분기 매출액은 별 변동 없는데 영업이익이 268억이 나왔어요 저게 왜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 거죠 이게 한번 보면 작년 4분기에 실적이 엄청 잘 나왔잖아요 근데 매출원가 많이 줄었어요 매출도 늘었지만 판간비도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고 그래서 이 매출원가가 준거는 좋은데 문제는 보세요 이번 1분기에 또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불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원가가 좀 절감된 건 사실인데 그래서 실적도 되게 잘 나왔고 다만 이게 계속 매출원가가 통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또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속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LCD는 그렇게 좋은 산업이 아닙니다 당연히 사양산업이에요 그리고 지금 LCD는 지금이 최고예요 가장 좋아요 하반기엔 꺾여요 약간 그런 얘기들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올라갈 때 비중 줄이는 게 좋다 물론 뭐 괜찮은 기업인데요 LCD 어팡 좋을 때 파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좋지만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주가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4800원까지 조금 줄여나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좀 제가 정보가 부족해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약간 하반기 어팡 분함은 있습니다 차라리 OLED로 갈아타보세요 OLED 장비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OLED 관련 주가 낫지 않나 싶어요 미넨지는 미넨지는 괜찮습니다 네 뭐 비중 10% 이하면은 저 결제회사잖아요 주가도 오른 거 같고 좀 하락할 때 사보세요 18,000원 부분 내려갈 때 사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지금 사지 마시고 조금 내려올 때 메가MD 온라인 교육해서 근데 주가가 난리가 났잖아요 이런 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미 주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급등한 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잘 하죠 지금은 본전까지는 기다렸다가 정리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주가가 너무 좀 단기간에 급변동을 했고 그다음에 실적도 좀 안 좋아졌네요 4분기에 저것도 좀 부담인 거 같고 그래서 올라올 때 좀 한번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온라인 교육이 좋은데 주가가 이거세요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많이 올랐어요 차라리 메가스터디 교육이 저는 더 좋다고는 생각은 하거든요 메가스터디 교육이 좀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메가MD는 반등할 때 비중 축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만 기다렸다가 한번 해 보세요 올라오면 비나텍은 슈퍼캐페스터디가 좋은 회사예요 근데 이게 요새 수호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주가 급락에다가 리바운딩 하는데 3개 맞아요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사는 구간이냐고요 아니 지금 올라왔잖아요 여기 여기죠 다시 내려올 때 사보세요 4만원 초반이면 좋을 것 같아요 4만원 초반 정도면 뭐 괜찮습니다 다만 실적은 계속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이게 뭐 진짜 계속 좋을지는 모르니까 실적은 매 분기마다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직 실적이 안 나왔나요 안 나왔네요 안 나왔네요 다시 눌러 줄 때 한번 4만원 초반에선 괜찮을 것 같고요 부광역 부분은 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코로나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주가 지금 부진하잖아요 부실한 기업은 아니에요 보시면 여기서 작년에 코로나로 엄청 해 먹었어요 이런 이런 못 가요 몇 년 동안 주가 이렇게 이렇게 해 먹으면 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매물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면 저는 2만 6천원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재료만 있으면 이런 호재가 나와야죠 재료 없으면 절대 안 갑니다 그래서 재료 한번 기다렸다가 저런 뉴스나 재료 나와서 폭등하면 그날 무조건 전적으로 있어요 이날 2월 26일 날처럼 급등하는 게 혹시 나와주면 그때 뭐가 있었나 본데요 2월 26일 날 경구용 치료제 임상 이상 끝났다고 코로나 그죠 그냥 날라가 버리죠 저런 뭐 재료 나와야 돼요 그때 좀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삼성전기는 뭐으세요 최악의 업종이잖아요 추가 매수 괜찮습니다 5%만 더 삼성물산 평당가 13만 1천원 삼성물산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져가시면 됩니다 계속 가져가세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최근에 이제 백신 끝났잖아요 이슈가 그래서 급락한 거예요 이제 바닥 찍었고 저는 언젠간 100만원 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기간조정 불가피합니다 월봉 보세요 놀라실 겁니다 이거 보세요 월봉이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쉬는 게 이상한 게 아니죠 그래서 한 두 달 더 쉴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 또 100만원 돌파 하겠죠 그래서 조금 고생은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쉬고 저는 암튼 장기적으로는 되게 좋게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서울바이오시스는 17,500원에 10% 서울 반도체가 더 낫던 것 같긴 한데 서울바이오시스도 일단 서울반도체 자회사거든요 자회사고 실적도 괜찮고요 아니 뭐 괜찮은데요 이번에 77억이나 불었고 매출 늘었고 이익 늘었고 올해 전체적으로는 288억 시가 좀 아 근데 비싸네요 이게요 서울바이오시스에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네요 단기순이익이 300억인데 PER이 6,320배가 넘어요 좀 비쌉니다 싼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올라올 때 정리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가치상 좀 비싸요 17,500원 갈 수는 있어요 뭐 나중에 올라가면 19,000원도 가능해요 매수가 이상이면 정리하고 교체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결코 싸진 않네요 서울바이오시스템 48,000원에 갖고 계세요 갖고 가세요 괜찮아요 5G 이제 바닥 찍었어요 최악에 최악일 때 사실 전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버티시고 선진 21,150원이요 선진도 보시면 사료업체잖아요 근데 공물가격 급등해서 올라간 거예요 이거 보세요 네 당연히 사시면 안 되죠 그렇죠 월봉 보셨죠 여기서 사신 거잖아요 지금 최곡지 여기서 사신 거예요 공물가격 올라가서 너무 뒤늦게 사셨죠 정리하세요 올라오면 정리하세요 회사는 진짜 좋은데 매수 타이밍이 좀 잘못되셨어요 선진 사료업체잖아요 돈도 잘 벌고 정말 좋은 기업입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오를 때 사니까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 반등할 때 좀 정리 꼭 하셔야 됩니다 하시는 게 좋거든요 19,000원 이 레벨로 올라오면 조금 비중을 줄여 놓으세요 항상 그렇지만 회사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였던 거 같아요 선광밴드는 그 뭐 밸브나 이음새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아직은 그 정도로 실적이 좋진 않아요 조선주 장기 투자하실 거면 조선주를 사세요 차라리 그게 맞습니다 지금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자재 쪽에서는 한국 화분 같은 거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LNG 관련된 그 다음 저번에 대항전기공 기억나세요 조선주를 할 거면 이쪽으로 한번 좀 교체 매매를 한번 해보세요 대항전기나 한국 화분 쪽으로 한번 교체 매매 좀 권유 드려보곤 싶습니다 제가 틀릴 수는 있다 하더라도 성광밴드보다는 좀 더 어팡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반등하면 조금 줄여가지고 한번 교체를 한번 고민해보세요 성화 혜택 드디어 갑니다 본전까지 계속 가져가세요 뭐 더 나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틀뱅크 물어보셨는데 당연히 간편결제 시장 커지는데 문제는 경쟁도 치열하고 그죠 이 기업들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은 되실텐데 저는 결국 카카오 네이버로 나중에 다 귀결된다고 봐요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어요 경쟁이 어쨌든 치열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벌긴 버는데 좀 뭔가 정체되어 있죠 영업이익도 정체되어 있고 연간 백억 정도 지금 보는데 시총이 삼천억이니까 PER이 서른배가 넘어요 절대 싼게 아닙니다 지금 싼 기업은 아니에요 향후 성장성은 있다고 보는데 PER 30배면 어쨌든 비싼 편이죠 한번 고민해보세요 그냥 저의 의견이 맞다가 아니라 저는 기왕이면 차라리 결제나 이런걸 한다면 차라리 그냥 업종 대표주인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이런 네이버나 카카오 쪽이 낫고 지금 카카오는 너무 올랐으니까 네이버 쪽으로 해보는게 더 낫지 않나 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너무 경쟁이 치열합니다 제로페이 쿠팡페이 카파우페이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한번 고민은 해보세요 제가 뭐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신선 델타테크는 11,800원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아마 LG전자에 납품하는 가전 부품회사로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주가는 많이 올라온 편이고 여기 가전 세탁기 이런 부품 그래서 당연히 좋았겠죠 그동안 가전제품이 잘 팔리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동안은 좋았습니다 작년에도 실적 괜찮았고 근데 올해는 피크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가전이 좋았으니까 올해는 마스크를 벗으면 사람들이 밖에 나가겠죠 근데 주가는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저라면 그냥 다른 기업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신선 델타테크를 하는 것보다는 정말 강합니다 이정도는 강한건 좋지만 지금은 좀 너무 많이 오른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리드는 저번에 유상증자에서 급나겠구요 유증 꼭 받으세요 당연히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죠 뭘 고민을 하세요 받아야됩니다 꼭 받으셔서 단가 낮춰지겠죠 그래서 잘 정리하고 나오시고 5G 가뜩이 안좋아서 빠진거에요 그리고 솔리드는 실적이 엉망입니다 보이세요 적절한거 이러니 유증하는거죠 유상자 꼭 받으시고 나중에 유상자 제가 물량 받으시면 잘 정리하고 나오세요 받은 물량은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발행가액이 5,780원이에요 무조건 받아야죠 5,780원에 주는거에요 주식을 그리고 언제 받는 청약하느냐 6월 16일날 청약합니다 6월 16일날 청약하시면 되고 아무튼 올라오면 잘 정리하세요 많이 가면 8,000원 정도는 보이는데 아무튼 유상자 받은 물량이 이제 다음달에 뭐 유증 받아서 이제 5,780원에 받을거 아니에요 그거는 수익이면 잘 정리하세요 뭐 위에서 물린건 어쩔수 없지만 유증 받은거는 꼭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다 바닥은 나온거 같습니다 너무 실적이 안좋아서 그런거에요 아이씨 디도 이게 OLED인데 이게 몇 년 전에 되게 좋았던 기업인데 망가져 버렸죠 근데 하반기에 OLED이 좋아지면 또 올라가요 너무 염려하진 마시고 다만 이제 17,800원이면 조금 예전에 여기서 하셨네요 들고 가시고 시간은 좀 필요할거 같습니다 네 이번 이게 실적이 안좋아서 그래요 작년 4분기 적자 올해 17억 보세요 네 200억씩 벌던 회사가 이게 실적이 곤두박질적이죠 매출조약 그래서 이렇게 된거에요 근데 이제 2분기부터는 이익이 정상화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 하반기부터 안좋아졌던게 올해부터는 조금 개선될 여지가 있으니까 기다려보세요 삼성이 투자만 하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 투자이긴 없어서 조금 시간은 걸립니다 보유하시구요 RF텍도 5G 관련주라 참 주가가 안돼요 힘들죠 RF텍 지금 더이상 안빠집니다 지금 가장 안좋은 섹터가 어디죠 5G죠 스마트폰 그 두가지 다같이 하잖아요 이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뭐 가져가세요 지금 지금 바닥인거 같습니다 ENF도 실적이 안좋아서 목표주가 다 낮추고 주가 많이 빠졌어요 역으로 바닥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실적이 안좋은거 다 알려져있고 올해 실적이 안좋아요 시가총에 5000억인데 300억 밖에 못봐요 그러니까 주가가 군두박실도 졌죠 내년에 좋아집니다 일단 이번 2분기가 최악이에요 실적은 3분기부터 좋아지니까 그러면 오히려 지금은 3분기를 기대하는 자리니까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중은 더 늘리지 마시고 나중에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올 때 그때 고민을 해보시고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인크로스는 그거잖아요 광고 나스미디어 근데 이 회사 너무 좋아요 좋은데 주가가 좀 올라서 쉬는겁니다 많이 올랐죠 보유는 하세요 장기적으로 되게 좋더라구요 나스미디어 에코마케팅 얘네가 3인방인데 이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다 좀 보면 옆으로 행보하죠 에코마케팅 근데 다 이제 바닥은 찍었고 잘 들고 가세요 그중에 인크로스가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쉬는거고 계속 보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장기투자 해보세요 아직까지는 에이스테크는 엄마가 강추하셨어요 아 그래요 47% 아니요 손절하지 마세요 예 아니 5g 안 망합니다 해요 이런 장비 산업들은 사이클 또 돌아와요 예 제가 본전까지 간다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보티세요 최소한 2만원까지는 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갔죠 여기 보이세요 5g 할거죠 이게 문제죠 이 엄청난 상승 뒤에는 폭락이 기다리고 있는 거 근데 이제는 아무도 관심 없죠 오히려 저는 에이스테크도 이제는 다 반영했다 모을 때다 저는 그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보시면 뭐 아주 처참하죠 슬쩍 동망 그러니까 이거 보면 주식 이거 이 주식은요 그냥 다 던져버려야 돼요 이것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부채도 많고 그렇지만 5g에도 대표 대장 주고 지금 한번 이겨내보세요 5g 테마 풀면 분명히 올라옵니다 어쨌든 올라올 때 정리를 꼭 잘 해주세요 2만원 레벨 가면 그때 좀 정리하시고 너무 많이 오른 게 확연이었어요 10배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주식 사실 때 너무 많이 시세난 거 있죠 옆에 하지 마세요 물리면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엄청 고생 많아요 AD 테크놀로지 3만원이요 AD 테크도 보유해서 이거 반도체 그쪽 관련주에요 가져가세요 비메모리 쪽 요새 반도체 안 좋아서 빠지는 거고요 보유해서 3만원이면 여긴데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들고 가세요 좋은 기업이에요 AD 테크도 들고는 한번 가보세요 이 회사가 삼성 엔저 비메모리 설계 디자인 하나 있습니다 실적은 아직 제대로 안 나오지만 괜찮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좀 시간 몇 최소 3-4개월은 잡아야 될 거 같아요 잡고 보유하셨다가 올라올 때 갈아타지 마세요 이것도 많이 빠졌는데 뭐하러 갈아타세요 엘비세미콘 보유입니다 계속 가져가세요 이것도 삼성인저 후공종 반도체인데 하반기에 좋아질 거예요 오가닉 코스메틱이에요 이거 저는 제가 모르는데 800원이고 아 이 기업은 단타만 하세요 보세요 실적 적자 흑자 적자 흑자 이건 안 좋은 겁니다 중국 회사로 알고 있어요 중국 회사 하지 마세요 중국 회사들은 간혹가다 상패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씩 얘가 그런다는 건 아닌데 과거에 한국 고섬인가요 뭐 그랬던 거 같고 중국 원양자원 이런 회사들 뭐 왕니인가 옛날에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되게 안 좋은 결말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요 오가닉 코스메틱도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국 중국 회사예요 한국에 상장된 안 하는 게 좋을 거 같고 오이 솔루션 당연히 보유해야죠 버티세요 아까 똑같아요 근데 비중이 너무 많아요 비중 절반만 파셔서 교체해 보는 건 좋아요 삼성전기 같은 걸로 반반씩 나누는 건 좋은데 다 팔지 마세요 옵토론텍도 지금 최악의 업종이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런 게 오히려 더 나아요 가져가세요 매수가 회복되면 정리하세요 9,500원 정도 네 바닥은 나왔고 우리 바이오는 뭔가요 천연물 식물 공장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 기억인 아 근데 별로 안 좋네요 부채가 너무 많아요 부채가 340% 그냥 제가 냉정히 말씀드리지만 매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가 너무 많죠 다른 걸로 한번 교체해 보세요 고생하셨는데 어쩔 수 없네요 뭐 괜찮으면 제가 보유하시려고 하겠는데 지금 너무 많습니다 부채가 부채가 비중을 좀 줄여 보세요 네 아무튼 지금은 다른 좀 괜찮은 기업들도 많이 빠졌으니까 그쪽으로 교체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율초나학이요 이건 농심 그 회사잖아요 포장지 이것도 지금 주가가 이 회사가 2차전지 소재를 만들더라고요 원래 포장지 회사인데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여기 포장지 근데 2차전지에 들어가는 소재도 하고 있어요 저는 뭐 그냥 일단 실적만 보면 작년에 200억 벌었고요 매년 250억 벌어요 시가총액 5천원 비쌉니다 절대 싼건 아니에요 저는 예 지금 매수가 근처죠 올라올 때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반영한 거 아닌가 싶어요 좋은 것들 제가 봤을 때 이거 보세요 월봉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여기만 모르지만 지금은 비중축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수가 이상해서 위지트는 마이너스 30%세요 위지트 디스플레이 회사인가요 지인 추천을 해도 한번 공부는 해보세요 디스플레이 맞고요 반도체 장비도 하고 있고 근데 보면 안 좋잖아요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지인 추천을 해도 돈은 버는 기업을 사시고 근데 주가는 벌써 몇 번을 해 먹었잖아요 보이세요 이거 아무만봐도 코로나19 수혜주 같은데요 왠지 느낌에 비트코인 아 비트코인 비트코인 때문에 간 거래요 그럼 이 기업은 나중에 비트코인 좋아지면 가겠죠 비트코인 관련제에요 네 비트코인 가격 급등하면 또 가요 제가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못 갑니다 당분간 비트코인도 지금 꺾인 상태라 시간 많이 걸릴 것 같고 근데 다만 하반기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을 하면 그때는 한번 올라갈 것 같아요 그걸 기다리시면서 가져가셔도 되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기대감 없으시면 지금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일단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야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 다 해 먹었어요 몇 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기억이 주가 움직인 자체가 윌링스는 18,900원에 25%에요 태양광이네요 태양광 전력변환장치 근데 돈을 벌어오면 좋은데 적자 났네요 저번 4분기에 적자 자꾸 나고 있어요 아니 재무 그저는 좋아요 재무는 좋은데 적자가 많이 자꾸 나고 있어서 그게 좀 안 좋네요 그리고 주가는 뭐 바닥 같은데요 뭐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가지고 가보세요 이게 한번씩 급등 나오는데 16,000원 이상에서 꼭 좀 정리해 보세요 한번씩 올라오니까 그리고 다른 기업 하세요 저도 전혀 모르는 기업이고 잘 아시는 기업으로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아시면 하셔도 되지만 저도 전혀 지금 모르는 기업입니다 아무튼 이거는 비중을 일단 올라갈 때 16,000원에서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워니큐앤씨 좋죠 요새 좀 빠졌잖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쉬어가는 자리라 그리고 와이팜원도 휴대폰 부품죠 와이팜도 실적이 너무 안 좋아져서 그냥 급락했고요 아니요 가져가세요 이제 다 반영했습니다 이것도 5G랑 좀 관련돼 있어요 이쪽이 다 초토화됐죠 바닥 찍었고 매수가 까지는 계속 보유 한번 해 보세요 유진로봇도 주가가 로봇으로 급등했다가 지금 못 가죠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그리고 적자 보세요 이렇게 안좋아요 매년 적자를 봅니다 손을 계속 까먹어요 이러면 나중에 유상자일 수도 있어요 안좋아요 지금 상태가 그래서 저는 유진로봇은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반등 더 해주면 정리하고 다른 걸로 갈아타세요 지금 상황이 좋진 않아요 그리고 이미 작년 3반기에 너무 많이 해먹었고 여러 번 좀 보수적으로 버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로봇 관련주도 많잖아요 로보티즈도 있고 좀 더 나은 기업으로 교체를 하시는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적잖아요 로봇 관련주는 돈들을 못 보네요 잠깐만 그죠 근데 그나마 얘는 저는 로보티즈는 그래도 괜찮다고 보는게 LG전자가 최대 주제에요 맞아요 LG전자 차라리 이게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참 돈들을 못 버니까 이 로봇 회사들이 로봇스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진로봇까지 암튼 다 좋진 않네요 유진로봇도 그렇고 유진로봇은 계속 적자고 한번 고민해보세요 좀 아쉽겠지만 4개월이나 들고 계시니까 물타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실적 안 좋은데 물타기 하면 안 되고요 올라올 때 꼭 잘 정리해서 다른 기업에서 기회를 노려보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돈을 지금 못 버는 상황이라 냉정히 말씀드리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가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겠네요 그리고 주가가 유진로봇도 많이 올랐어요 JS코퍼레이션은 22,000원에 갖고 계세요 JS도 가져가세요 금나겠다 여기 23,000원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번에는 말씀드렸지만 너무 올랐어요 쉬어가겠죠 그래서 당분간 쉰다는 건 염두에 두시고 들고 가세요 요새 의류 쪽 좋아지니까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주맥주를 왜 사셨어요 이 비싼 가격에 여기서 이거 어떡합니까 좋진 않아요 솔직히 지금 주가가 절대 싼거 아닙니다 이게 교촌치 FNB도 한번 그때 상장한 적이 있잖아요 보세요 화려하게 대비했다 이 모양도 했어요 제주맥주 아직은 적자입니다 흑자가 나야되는데 모르죠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여전히 적자 기업이고 시가총액이 3,000억이 좀 안되는데 비싸죠 아직도 제주맥주는 오늘도 한번 급등했었네요 좀 파셔야 될 것 같아요 올라올 때 여기 5,300원에 자꾸 걸리는데 반등할 땐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결코 지금 싼건 아닙니다 공모가가 3,200원이니까 지금 좀 비싼 편이죠 제주반도체 그냥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티세요 본전에 정리하세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기업을 근데 전환사체 발행은 압제입니다 추가 상장한 것 같아요 많은 건 아니고요 아무튼 좋진 않습니다 적자 났고 이번에 작년에 작년 4분기에 적자 났어요 그 다음에 전환사체 물량이 20만주밖에 없어요 전환사체는 별거 없어요 그렇지만 본업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걸 못 버니까 그게 조금 리스크네요 실적도 많이 감소했고 단기순이익은 적자잖아요 빚이 많아요 빚이 이 회사 보니까 그 차익금이 많네요 이자 부담이 좀 많아요 차익금이 있어서 아무튼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카 근처에서는 잘 정리해서 반도체면 차라리 다른 반도체로 교체를 한번 해보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코스모신 소재도 많이 오르는 거 아닌가요? 되게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너무 올랐어요 네 정리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시세가 많이 났잖아요 여기서 보세요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비중 줄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시총이 8,000억 1년에 200억 PR 40배 싼 건 아니죠 전환사체 발행했어요 이것도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코스모신 소재도 물론 2차전지 핵심 주도주지만 지금 수익 좀 많이 나 계시니까 절반만 파세요 어쨌든 비중 좀 줄어놓으세요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절반 정도 비중 축소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올랐으니까 테스트도 그렇고 요새 뭐 반도체 분위기들이 좀 안좋죠 많이 꺾여있죠 한참 잘 나가다가 조금 이렇게 지금 또 슬로워해지고 있는데 주가 바닥은 또 나왔습니다 테스트도 예전에도 이때도 그랬고요 좋네 마네 그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결국 또 올라갔고 다시 또 밀리고 반복하는데 칸사이클 상으로는 계속 우상하는 그림은 맞는데 테스트도 어느 정도 올라왔잖아요 주가 부담이 좀 생기다 보니까 지금은 좀 약간 치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잘 가져가세요 35,000원 테스나도 잘 버티시고 반도체가 좀 많은데 잘 보유해 나가세요 반도체도 지금 바닥 나갔습니다 너무 욕심하지 마세요 후공정 관련 기업이니까 필요합니다 네페스도 그렇고 엘비세미코 뭐 이런 기업들 특수건설은 40% 보유주의 너무 많네요 40% 너무 많아요 줄이세요 비중 10% 이하로만 꼭 줄이세요 왜냐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여기 보세요 이럴 때 조심해 이번 달에만 70% 올랐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너무 좋으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기업은 아니에요 최근에 무슨 이슈 있었네요 철도 교량 뭐 이런 거 만드는 기업인데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 상승 부담 되니까 비중을 많이 줄여주세요 네 좋을 때 이런 건 팔아야 됩니다 파워넷이요 6,220원 파워넷은 지금 주가가 좀 많이 흘러내리고 있고요 특별히 뭐가 있나요 문제가 제가 기업을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 현지 두 개의 계열 회사를 가지고 있고 전력 변환 장치 만드는 회사군요 전원 공급 장치 어팡은 괜찮은 거 같은데 어팡 자체는 문제는 없을 거 같은데 음 실적은 조금 감소세를 보였네요 작년에 음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건 좀 별로 안 좋아 보이고 타원에서 아무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기업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기업이라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자본금 아휴 전환사체가 있나요 미성환 전환사체가 좀 많아요 보이세요 음 물론 2022년부터니까 좀 남아있는데 앞으로 250만조가 남아있어요 전환사체 상장할게요 저건 좀 부담이고 전력 변환장치 만들고 있고 한번 읽어보세요 전력 변환장치 요새 많이 씁니다 가전제품이나 뭐 이런 PC 프린터 이런 데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신재생에너지 쪽에 들어가는 거 같고 근데 이 회사 주로 가전지 기계 많이 들어가네요 근데 가전기계는 되게 좋았거든요 호황이었죠 그래서 되게 좋았을 거 같긴 한데 자 실적은 한번 보시면 매출액이 많이 증가했네요 440억 280억 회사가 440억까지 증가했고 그 다음 매출 원가가 조금 조금 아쉽네요 매출 원가가 좀 많이 증가한 게 좀 아쉽고 그리고 뭐 판관비는 46억 정도 그래서 영업이익은 오히려 줄었어요 이게 좀 아쉬운 게 이게 매출액이 많이 늘면 참 이게 빡빡 뽑아줘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영업이익이 오히려 줄어들어 버렸어요 이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통제를 못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거 같아요 그래서 실적은 좀 좋진 않습니다 매출이 증가한 건 좋지만 그거로 좀 많이 빠져 있는데 그래도 일단 매출도 괜찮고 뭐 부실 기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는 기업이지만 보유해 나가시고요 여기 6,000원 매수카 근처 오면 그때 좀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좀 지금은 이겨내시는 게 좋겠고 파워로직스는 일단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이 기업은 지금 2차전지하고 스마트폰 섹터로 알고 있는데 안 좋죠 적자나고 있잖아요 이거 삼성용이랑 같이 보시면 안 돼요 돈을 못 벌어요 지금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명강기 작년에 대규모 적자 올해 1분기도 적자 이거 되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거 같아요 작년 1분기도 대규모 적자 지금 뭔가 회사가 지금 돈을 못 벌어요 문제가 좀 생겨버렸고 어떻게든 정리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거는 가져간다고 능서가 아닙니다 차라리 삼성전기로 교체하세요 진짜로요 차라리 이 자금을 삼성전기로 그대로 갈아타보세요 제가 틀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저라면 그냥 더 좋은 걸로 갈아타겠어요 같은 스마트폰 섹터에 아니면 엘지 이노텍이라든가 분할해가지고 반반씩 저는 그게 더 낫다고 봅니다 한번 좀 고민해 보세요 엘지 이노텍이나 삼성전기로 절반씩 갈아타는 것도 있어요 판타지오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판타지오가 연예기획사로 알고 있고요 지금 주가는 많이 빠져있네요 130원 평단이 188원인데 신주요 아 저는 잘 제가 이것까진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뭐 하나보죠 신주인수권 신규 성장하네요 판타지오 5월 14일날 네 2억주가 발행된 2억주 5월 20일날 성장이 됐고 5월 27일이면 이제 오늘 성장 어제 성장 폐지 됐네요 신주 아 그래서 신주인수권 팔지 않았군요 유상자를 하는데 유중하는군요 그래서 청약을 하는게 맞냐 그거 물어보시는거죠 여기 잠깐만요 청약을 이게 금액이 100원이고요 100원의 금액이고 그 다음에 청약일자가 6월 4일 청약해보세요 응 청약하시는게 좋죠 지금 130원이잖아요 30% 이익인데 당연히 해야죠 청약하세요 하셔서 나중에 이제 상장하면 그때 정리하시면 되겠죠 청약은 여기 EBS에 전화하시면 돼요 날짜가 6월 4일인가 그래요 그 날짜에 그 전에라도 한번 저희 당사에 전화해주세요 6월 4일하고 7일 이틀에 걸쳐 합니다 6월 4일 7일 청약 날짜 기억하시고 그날 전화를 꼭 한번 해주세요 아니면 그 전에라도 미리 유중 청약하고 싶다고 그러시면 됩니다 펄어비스 뭐 정말 좋은 기업입니다 지금이야 사람들이 관심이 없지만 요새 펄어비스 뭐 컴투스 이런 게임주들 신작 게임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가져가세요 아시죠 단 연말에 나옵니다 좀 기다리시고 핑거는 제가 잘 모르는 기업인데요 핑거요 이건 한번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여기 보고서가 있나 모르겠네요 아 여기 있네요 2월달에 나온 보고서인데 신규상장기업에 보고서는 있어요 근데 기업 내용은 개인 스마트뱅킹 구축 기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개인 스마트뱅킹? 이게 뭐죠 PER이 38배 29,100원 근데 지금 많이 빠졌고요 웹캐시 세틀뱅크 아 아톤 그러니까 스마트뱅킹 회사 인것 같습니다 구축 기업 공모가 16,000원이고요 지금 공모가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한때 29,000원까지 갔다 개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금융기관에 B2C 서비스를 제공한 핀테크 개발을 하니 저거 진짜 자세히 모르겠네요 디지털 금융 서비스 너무 그냥 막연한 거죠 오픈뱅킹 이것만 봐서 저거 정확히 뭐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핀디 렐레 트랜스퍼 마이데이터 이거 뭐죠? 몬 이런 것들 하나봐요 뭐 은행하고 오픈뱅킹 서비스를 하고 이런 것들을 연결해 주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중간에 금융플랫폼 같은 회사 같아요 약간 상장까지 하게 됐고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실적은 그래도 영업이익 흑자 나고 있고요 이익은 어쨌든 잘 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많이 빠졌는데 21,500원이면 가지고 갔어요 근데 저도 정확히 US 잘 모르겠어요 주가 많이 빠졌네요 보유하세요 본점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본점 갔을 때 잘 모르시면 정리를 하세요 아시죠? 모르는 기업 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이게 지금 저도 시간이 없어서 더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되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금융플랫폼 기업은 맞는데 도대체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 이런 걸 알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 정리하시고 지금 충분히 내려왔으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풍선은 구리 관련 주잖아요 그래서 많이 올랐어요 보세요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뭐가 무슨 가격 올라가서 급등한다 그 뒤끝이 안 좋아요 여기 보이세요? 무조건 눌러버려요 여기 보세요 잔인하게 눌러버리죠 이게 주익시장의 속리에요 이게 주익시장의 속리에요 그래서 올라갈 때 또 사시니까 물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져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제발 올라갈 때 사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무리 좋은 기업도 여기 사면 고생합니다 또 많이 올라왔고 구리값은 또 올라가겠지만 당분간 주가는 안 갑니다 옆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보유하시되 반등할 때 정리하고 나오세요 45,000원 여기서 정말 좋았지만 지금 좀 꺾였습니다 절대 비싸게 사면 안 돼요 그래서 고통스럽잖아요 45,000원 까지는 좀 가져가시고 아니면 물타기도 안 되고 손절도 하지 마세요 굳이 물타기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들고만 가셔서 위에서 정리 기업은 좋으니까 포스코케미칼도 정말 너무 많이 오른 기업이잖아요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올랐어요 보세요 미친듯이 갔죠 조심해야죠 근데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빠집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매수가에 정리하고 나오세요 매수가 근처에서 좀 기다리셨다가 계시면 좋겠고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은 49,000원에 비중 20%에요 버티세요 아니요 하나솔루션 하반기에 좋아져요 근데 지금은 안 가요 반도체 컨텐츠 2차전지 자동차 괜찮습니다 그냥 다 가져가세요 다만 하나솔루션이 좀 시간은 걸린다는 거 그거는 좀 염두를 일부 해 두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바로 가는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쪽에서는 좀 시간은 갖고 잘 견뎌 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시스템이요 하나시스템은 옆으로 지금 행보하고 있고요 이게 우주관련주잖아요 그래서 올랐다가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진짜 4,000원짜리가 한 4배 올랐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옆으로 행보하는데 뭐죠 유상청약 하셨어요 장기적으로는 좋아요 네 그럼요 장기로는 좋은데 좀 옆으로 행보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세요 주가 오르기보다는 지지부진 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효성화학도 너무 많이 올라서 쉬는 거예요 끝 이런 구간이죠 다시 가려면 시간 필요합니다 426,000원에 그러니까 이게요 아무리 보고서가 좋아도 있잖아요 흥분하시면 안 돼요 많이 올랐잖아요 월봉 보이시죠 5개월 선 아직도 멀었습니다 좀 기다리세요 물타기 하지 마시고 물타기는 여기서 하세요 61선 만날 때 차라리 35만원 깨지면 그때 한 번 더 하시면 좋아요 비중 적으시니까 다행이고 그래서 가져가시고 좀 한 번 더 내려올 때 하시면 좋겠고 전망은 좋아요 내년에 되게 좋아지는 회사인데 지금 미리 선반영하고 있어요 내년 좋아지는 거 지난 몇 년간 그렇게 안 좋았다가 올해 그냥 아주 난리가 났죠 대단한 거죠 근데 어쨌든 내년에 좋아지는 흐름이니까 계속 가져가시되 조금 시간은 걸립니다 현대모비스 물타세요 괜찮아요 비중이 얼마 안 되시면 모비스도 지배구조 수혜 주고 주가 완전 바닥이죠 지금은 비중 확대 의견이고 현대비엔지스틸은 철강관련주죠 스테인리스 그래서 반등하는데 10% 2만 천원에 갖고 계세요 아 좀 아쉬웠겠네요 여기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너무 이것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어쩔 수 없고 좀 아쉽겠지만 오를때 정리하세요 22,000원 좀 지금은 힘이 없어서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이렇게 예전처럼 가려면 원자재가 급등해야 되는데 좀 쉽지는 않고 현대중고업지 좀 많이 올랐잖아요 쉬는 겁니다 보유하세요 네 현대중고업지 좀 괜찮습니다 너무 올랐기 때문에 좀 당분간 쉬겠지만 근데 여기 한 75,000원 있죠 여기 가면 조금 줄여나가세요 현대에너지솔루션 태양광회사입니다 예 가지고 가세요 대표적인 좋은 기업이에요 미국에서 영업하고 있고 이렇게 올랐잖아요 쉬는 겁니다 매수가 회복되면 그때 좀 정리해보세요 휴마시스는 코로나 진단키트니까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22,900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 방송 안 들으신 분이에요 그죠 그러실 것 같고 왠지 알아요 여기서 사신 거잖아요 올라갈 때 흥분해서 뉴스 보고 아직 좀 여기에 경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그냥 이 세상에 좋은 경험은 없지만 그냥 쓴냥 먹었다고 생각해 주세요 왜냐면 그 뉴스 보고 서울시에서 단체주문 많은 때 간편 진단 때 그래서 아마 그거 보고 계속 가겠다 이 생각한 건데 이미 그 전부터 갔잖아요 보이세요? 이미 그 전부터 올라갔어요 그랬다가 끝난 거예요 진단키트 수요는 있지만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돼요 그러면 코로나 진단은 이제 안 합니다 많이 안 해요 옛날처럼 진단 수요가 줄어들어요 진단은 하긴 하는데 그 수요는 주는 거죠 작년에 그래서 올라갔다가 올해 마지막으로 불꽃 튀었다가 지금 끝난 거예요 5배 올랐잖아요 냉정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쉽지 않습니다 반등은 예 왜냐면 진단키트 다 해먹었어요 한 번이 아니에요 저기서 좀 너무 걱정됩니다 안 사셨어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예 이거 엄청난 정리해 최소한 반은 이렇게는 하세요 절반은 지금 무조건 정리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5%만 가져가세요 혹시 모르니까 그러다 또 호재나무 한번 가니까 그래도 5%는 정리해 주시고 그 돈으로 다른 거 사세요 그게 최선의 전략 같아요 왜냐면 지금 분위기상으론 진단키트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뭔가 오르기가 쉽지 않을 거 같아서 그래서 절반만 정리해 주세요 CGV는 유상청약이요 이게 뭔가요 주주채권 유상청약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잠깐만요 주주채권 유상증자가 뭔가요 저도 그런 건 잘 모르겠네 전환사채 발행한 게 있고요 전환사채 발행했어요 전환사채 최근에 여기 조주채권 유상청인데요 CJCGV가 전환사채권 후순위 전환사채 32 이권부 무보중 이자율 1% 만기일이 6월 2051년입니다 만기가 거의 연구채권 같은데요 만기가 2051년이에요 공모군요 그래서 이 공모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공모잖아요 공모 공모 공모로 발행을 하고 2만6천6백원에 주식으로 바꿔줘요 2만6천6백원에 그래서 주식으로 바꿔주고 그 주식수는 천 백만주입니다 24% 전환청구기간은 7월 8일부터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그 참여를 하시면 7월 8일에 CJCGV 주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면 알았죠 7월 8일부터 2051년까지 그거 이제 그때까지 평가를 하시면 되고 중간에 어쨌든 이렇게 2021년 7월 8일에 주식전환이 가능합니다 청약일이 6월 3일입니다 나비비리 6월 8일 주간회사가 미래해시증권이고요 그 다음에 결정이 됐고 6월 3일부터 4일동안 이틀동안 합니다 청약일이 청약을 일반공모 그러니까 지금 주주시잖아요 주주청약은 5월 31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지금 CJV 주주시잖아요 그럼 다음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청약할 수가 있어요 돈을 내고 받으셔야 돼요 채권이에요 이자 받는 채권을 내가 받는 건데 7월 이후로 내가 주식전환이 가능해요 신청을 해서 주식으로 2만 6천 6백원에 받을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게 지금 가능한 채권이 발행이 돼요 청약 방법은 증권회사의 본지점 및 본 인수단의 본지점에 참여할 수 있대요 그래서 아마 저희 회사에 한번 전화 한번 해보세요 증권 이거는 전화를 한번 저희 회사 아니면 미래에셋에 라도 한번 전화해보시고 주거래 증권에 한번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보세요 일단 청약은 5월 31일 6월 1일 이틀간 하니까 잊지 마시고 꼭 전화해서 청약 방법 좀 알려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약을 원하는 만큼 하시면 돼요 알았죠 2만 6천 6백원에 발행이 됩니다 지금 주가는 3만 지금 청약하면 좋죠 2만 6천 6백원 이상은 이득이죠 그죠 물론 7월달에도 저 가격일지 모르지만 그 얘기입니다 됐죠 전화자체 100주인데 몇 주 살 수 있니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한번 거기 문의를 해보세요 아시죠 그러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GST는 반도체 회사에요 네 좋아요 계속 가져가세요 단 이제 많이 올라서 좀 쉽니다 이거 보세요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좀 쉬어가는 장비에서도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네 2만 7천원 가면 그때 조금 줄여 놓으세요 비중은 일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박스권 이 레벨에서는 일부 조금 줄여 놓으시면 되겠고 지금 가져가세요 JW생명과학은 저번에 그 감사보고서가 한정나서 관리종목이 됐어 그래요 그래서 이때 급나겠다가 다시 지금 이제 자기주식 시득인가 그 얘기 나오면서 버텼고 이제 다 악재 반영 됐습니다 빨리 그거 풀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안풀려서 좀 아쉽고 지금은 수액제 만드는 기업이고요 되게 회사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게 좀 아쉬웠죠 이번 1분기도 어쨌든 실적 괜찮았고요 매출도 꾸준하고 다만 관리종목 탈출 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가 한번 올라가겠죠 그냥 그래서 가지고 가세요 2만 2천원이면 여기 사신 것 같은데 잘 인내심 발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KCC요 KCC 너무 올라서 쉬는 겁니다 계속 가지고 가보세요 그냥 가져가세요 35만원까지는 좋은 기업인데 너무 올랐잖아요 그죠 기관 매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무 수급 보지 마시고 너무 올랐잖아요 누가 봐도 그죠 쉬는 게 맞는 거죠 기관들이 영혼이 살고 지금 오히려 기관들 팔아 버리잖아요 보이세요 기관들 파는 거 어떻게 보면 기관 매매만 보고 들어가셨는데 당하신 거죠 사실 보유하셨다가 본전에 절반 파시고 나머지는 장기투자세 비중이 많으시니까 KC는 2930원에 갖고 계세요 이거는 이번에 그래도 흑자 났네요 드디어 그래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이죠 흑자 났어요 보유해 보세요 그러니까 턴우라운드는 성공한 것 같아요 이번 실적은 다 올라왔으니까 쉬는 거고 아 주가 진짜 많이 빠졌네 매수가는 제가 모르겠고요 2500원 있죠 여기 2500원 가면 비중 축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팔 건 아닌 게 바닥은 찍은 거 같아요 진짜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단기 바닥은 찍었고 2500원 근처에서 좀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KMH 하이텍 주가 많이 빠졌고요 지금 거의 바닥 같은데 반도체 슈퍼사이클인가요? 네 그래요 아니 종토방 가지 마세요 종토방 좀 제발 가지 마세요 거기 다 댓글 보면요 멘탈 나가요 흔들려서 하지 마세요 KMH 하이텍은 반도체 재료하고 이제 반도체 회사네요 반도체 요새 반도체가 좀 안좋으니까 안가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나요? 실적은 좋아야 되는데 그리고 전환사체가 있어요 400만 보이세요? 470만주가 6월 30일부터 전환청구가 시작됩니다 3500원에 그죠? 그래서 아마 청구는 안되겠죠 지금 손해니까 3500원이니까 아직은 뭐 지금 주가보다는 좀 높은 상황이니까요 반도체 제로사업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많이 줄었어요 판간비는 늘어나고 그 다음에 매출원가도 좀 증가하고 판매관리비가 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익이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실적도 좀 별로 안좋고요 전환사체 부담도 있고 다만 전환사체 물량은 안나와요 3300원에 있는게 나올 리가 없죠 그 걱정 안하셔도 되겠지만 제가 한번에 사이클을 주고 좀 꺾여버려서 당분간 주가 좀 오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베트남 증설 뭐 이런것도 있겠지만 물타기 하지 마시고 가지고 가셨다가 본전에 정리하고 나오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여기죠 좀만 기다렸다가 정리 잘하고 좀 잘 아는 기업으로 하세요 너무 정토방 신경쓰지 마시고 코덱스 코스닥 레버리즈 이거는 지수가 가면 가는거에요 기다려주세요 저는 코스닥 간다고 봐요 나중에 레버리즈 장기추행은 그런데 가지고 가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본전 저는 다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LG상사 3만원 장기간 부유 중이세요 지금 다시 내려왔는데 너무 올랐잖아요 그래서 쉬는거고 장기부유는 가능해요 좋은 기업입니다 다만 너무 올라서 좀 쉽니다 SDN은 3157원에 물타기 하면 안됩니다 물타기 보세요 적자나잖아요 부채도 많고 5% 잖아요 비중 얼마 안되니까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네 지금 올라오죠 올라오면 여기까지는 올 수 있어요 2,900원대 2,900원에서 좀 정리하세요 과감하게 그게 맞습니다 물타기 하지 마시고 실적이 꼬꾸라지고 있어요 그건 좋은건 아니죠 SK네트웍스 7년이요? 이거 어떡하죠 SK네트웍스 근데 이제 좀 좋아지는게 SK네트웍스가 뭐 이제 약간 상사 상사업체죠 무역도 하고 막 그런 업체인데 잠깐만요 오 실적 좋아졌어요 실적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렌터카 이런거 자동차 경전기 유세 이런거 좋거든요 네 가지고 가보세요 뭐 만원까지는 제가 장담 못하겠지만 월봉 대바닥이잖아요 좀 잘 인내하세요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만원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우실텐데 손절 못하셔가지고 잘 이겨내시고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도 못 갔어요 너무 안갔네요 한번 가져가 보세요 7,000원 8,000원대 까지는 일단 한번 보시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요새 잠깐만요 이 회사가 요새 분위기는 좀 좋아지고 있어서 긍정적인 것 같아서요 자동차 렌탈도 하고 요새 렌탈 이쪽 중고차 이런게 되게 좋은데 렌탈 렌트 해주고 장기 렌터 네 여기 SK 렌터카 SK 렌터카 근데 따로 상장은 돼 있어요 주요제품 매출액 비중 글로벌 무역하죠 그죠 무역 휴대폰 판매 그 다음에 렌터카 하잖아요 그죠 매출비중 아 이게 네트웍스도 하고 SK 렌터카 따로 하네요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렌터카 사업도 하고 지금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는건 맞아요 이쪽 시장 잘 한번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고생 너무 하셨는데 회복 됐으면 좋겠네요 저도 근데 장담은 못합니다 언제 될지는 일단 계속 가져가세요 SK바이오팜은 16만원에 사셨어요 10% 손조로 현대차 매수 괜찮냐고요 아 이거 너무 많이 빠졌는데 네 현대차로 아니면 비중 10%니까 절반 팔아서 갈아타는건 괜찮아요 현대차 빠질때 빠질때요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음 이거 저는 이거 언젠간 간다고는 생각해요 바이오팜도 나쁘진 않은데 지금 당장은 아니죠 좀 시간은 걸립니다 그래서 일부 올라갈 때 좀 올라가면 여기 있죠 12만원 여기서 한 절반을 팔아가지고 교체하시는거 고민해보세요 지금은 하지마세요 지금 너무 밑에 있으니까 우선주는 그냥 가벼워서 그래요 뭐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에요 네 화이트질로는 원래 느립니다 느리고 우선주는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이상급등 이렇게요 거래량이 없잖아요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그건 이유가 있는건 아닙니다 누가 투기적인 세력이 또 한거 맞죠 테라 마시는데 그래서 하이트질로가 작년에 좋았는데 이제 그게 다 반영이 됐어요 더이상 매출 성장이 잘 안나와요 보세요 테라가 데이트 치면서 이렇게 많이 가요 이때부터 테라로 반영했어요 잘 안가요 지금 아시겠죠 좋아하시는 것까진 좋은데 이게 계속 매출이 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보니까 정체죠 옆동네 이제 롯데칠성이 하는 클라우드 맥주는 또 잘 팔리고 경쟁 제주 맥주도 잘 팔리고 서로 간의 경쟁이 잘 안되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단순한 조건은 좋아요 그런 조건 좋은데 더 면밀히 분석을 해야 돼요 하이트질로 좋은데 내가 맥주를 좋아하니까 테라를 분석을 해야 돼요 경쟁 업체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테라가 여전히 잘 팔린가 앞으로 잘 팔릴까 주가는 이미 반영했나 반영했잖아요 이런 고민들을 꾸준히 해보시는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하이트질로 좋게 봐요 사실 경쟁력이 있고 다시 그 회식 문화가 다시 이제 시작되면 주가 다시 올라가겠죠 폭탄조 제조의 원조 잖아요 이게 이게 술이 맥주하고 질로 예 수혜주인데 좀 시간은 걸립니다 어쨌든 잘 가져가세요 근데 지금 이미 시세는 어느정도 나와서 좀 선반영은 된 감은 있다 저는 그렇게 어느 정도 테라에 대한 기대감은 그래서 조금 옆으로 갈 것 같고 힐러홀딩스 계속 가져가세요 예 팔지 마시고 6만원 저는 간다고 보고요 좋고 한미반도체도 계속 장기투자 하세요 예 좀 쉽니다 한두달 시겠지만 장기투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수익 나신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제가 종목상담까지 다 했고 참 오늘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모르는 것도 많이 있었고 아는 내용 한해서는 다 알려드렸습니다 아무튼 제가 해드린 말은 100% 정답은 아니니까 꼭 참고만 해주시고 투자판단의 최종 책임은 여러분한테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기업들은 참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양해는 해주시고요 예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오를 때 사지 말자 오늘도 그 말씀 꼭 하겠습니다 오를 때 사지 말자 예 무너져서 남들이 버릴 때 공포에 질릴 때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요새 삼성인자처럼 진짜 짜증날 때 그런 기업이 그런 기업을 사는 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예 모두가 흥분할 때 아까 풍선 같은 것도 물리신 분들 좀 계셨잖아요 여기서 흥분하신 거예요 그죠 휴마시스 결과는 이렇게 돼요 당장 재밌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고통만 따라 예 제발 흥분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투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뵐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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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